일단 지금 9월 중반이 됐습니다 이때 8월 저희가 한 7월달까지 시장 되게 막 여러가지 섹터 올라오다 보니까 기분 좋게 매매하셨다가 8월은 잠깐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그리고 또 9월달은 뭔가 좀 찝찝해요 내용들이 시장의 움직임들이 이런 시장에서 9월달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8월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매하시는 분들 다 휴가 가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9월로 오면서 다시 한번 수치들 자체를 다시 점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연초의 느낌이 조금씩은 났었어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이 저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외부적인 요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선 나오는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PI부터 시작해서 FOMC 특히 금리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상황 정치적인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가오는 또 우리 연말만 되면 항상 머리가 아픈 도세요 네 그 대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총선의 중요한 트리거로 어떻게 보면 이슈 몰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과 상관없는 외부 요인으로 조금 조금씩은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좀 시장의 펀디멘탈과 무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펀디멘탈은 됐고 외부 요인이나 보자 시장의 펀디멘탈은 충분히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나머지 9, 10, 11, 12, 4개월 동안 네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시장이 시장이 좀 출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속에 있는 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한 2500선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2700까지는 상방을 봅니다 2700까지는 상방을 보는데 언제까지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죠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네 저는 생각에는 9월에서 10월 정도의 반등 이후에 네 10월, 11월, 12월은 조금씩 이렇게 힘들게 약간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700 푹 찍고 네 다시 한 11, 12는 쭉 밀리고 그러니까 좀 밀리면서 계속 그 말씀드렸던 이슈에 의해서 네 계속 지수가 흘러내리다가 네 12월 중순 이후에 네 이걸 하면서 다시 한 번 반등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도사님을 모셨네요 지금 날짜까지 떡떡 찍으시고 우리 윤도사님 아니 그러니까 대주 양도세 이 부분이 지금 뭐 저희 이제 하는 플레이어들 하는 얘기로는 네 이번에 아주 첨예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영향이 가시가 되는 게 아마 9월 말 정도 그러니까 추석 정도 지나고 나서 네 10월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남는 기간 동안 빨리 지수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던 걸로 봤을 때는 올라오면 팔자네요 2700 선이 오면 저는 이제 비중 줄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슈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자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양도세 이슈가 이번에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상반기에 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특히 개인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다 보면 이런 날도 와야죠 저희가 완전 그렇죠 맨날 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에코프로로 돈 좀 만져봤고 2차전지로도 땡겨봤고 로봇으로 다 땡겨봤습니다 AI도 땡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넉넉해졌는데 이제 지금 기분 나쁜 거는 그런 이슈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그 가진 고통도 다 안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고통이 따라야 주가는 올라온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뜯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2차전지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많이 내셨잖아요 네 수익을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팔고 주식시장을 떠날 것 같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어쨌든 섹터를 하시다가 보면 계속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고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상황에서 대주 양도세가 또 몰려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줄여야 되는 그러한 또 상황도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특히 7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문의 릴리를 어느 정도 맛보해줬다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기관과 의원들이 칼을 열심히 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 말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네 왜 대한민국 증시는 맨날 이렇습니까 하반기만 되면 추석 끝나고 나면 장이 없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에 고수분들 특히 이제 단타 매매하시지 않고 좀 약간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9월 10월 11월 사시고 6월에 파신 다음에 또 이제 또 이제 좀 한 3개월 노시다가 이제 또 다시 매수를 하시는 좀 그런 전략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1월에는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는 또 뭔가 좀 뭔가 바꿀만한 여지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지금 지금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차전기부터 시작해서 좀 흔히 말해서 주주분들이 좀 많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쪽에서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어느 당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보관을 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는 정치 쪽에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세금 이슈는 쫙 그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민감하게 좀 이제 10월부터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우리 경제사보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속에 있는 걸 끌어내고 싶지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연준의 fomc회가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달러 강하고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는 4.3대 막 넘나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중에서 어떻게 금리와 관련된 매크로 상황들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들어볼까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25bp 정도 아닙니까 네 지금 0%에서 5%까지 거의 1년에 올렸는데 훅 들어왔죠 네 한 번 25bp 올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은 해요 어우 민감해요 여기서 더 올리면 어쩌라고 이런 아니 그러니까 민감은 한데 근데 결국은 내년 3월 6월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릴 걸 왜 올려요 죄송합니다 뭐 윤 이사님이 뭐 연준 의원도 아니시고 네 갑자기 욱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올려봐야 25bp다 올려봐야 9월 달에 이번에요 네 근데 저는 9월을 동결로 보고 오히려 11월을 25bp 올릴 수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네 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냥 동결로 계속 가는 거 올해 그냥 동결 끝 동결로 가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뭐 cpi 좀 나왔는데 네 cpi 보면서 어제 딱 선물 딱 보는데 롤러코스 초반에 타더라고요 그렇죠 예 원래 그러려고 있는 게 선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장에 들어가서는 네 그래도 나스닥이 조금은 이제 선방을 해주면서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성장주 네 뭐 이제 2차전지라든지 제약법 이런 쪽에 빅테크 쪽 빅테크 쪽에 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악재라고 보기엔 좀 쉽 막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시장에 한 하루 이틀 정도에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렇죠 첫날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둘째 날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 누워서 이불 딱 덮고 있다 보니까 잠깐만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장을 미국 시장도 저는 오늘까지는 봐야 된다 오늘까지는 봐야 된다 네 어제 괜찮아서도 끝나고 다음날 다음날까지도 봐야 된다 다음날 네 다음날도 생각해보니까 잠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네 되다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저희가 매크로 얘기해봐야 뭐 그냥 맨날 연준위원들도 다 틀리는 거 그렇죠. 결국 데이터 디펜던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그냥 시장 디펜던트로 저희는 뭐 대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올해 금리 거의 다 끝났다는 쪽으로 많이 올라봐야 25BP 내년에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해봐야 또 내년에 얼마나 빨리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하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금리가 인하는 순간 빅숏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숏. 밑으로 한번 확 밀리는. 네.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간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금리가 인상될 때는 금리 인하를 바라지만 막상 금리가 인하되면 아 경제가 불안한가? 이런 또 마이너스적인 또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인상 인하보다는 오히려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좀 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를 바로 내리면 또 다시 물가를 못 잡을 수 있는 과거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좀 그러한 심리가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바로 내리면 이런 또 시장의 반응이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아서 내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저는 큰손들이 한 번씩은 또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만약에 훅 때린다 그러면 사난한 얘기로 들리시는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밑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 대기하고 있다가 네.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라고 기간은 말씀 안 드립니다. 네. 기간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도 시장이 좀 정체되고 매크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결국엔 그런 거네요. 금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바이델 섹터나 잘 보자. 네. 어차피 저기 사면 물린다. 물리고 시작한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손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시황 얘기는 뭐 차라리 서로 모르는 거 이 정도리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더 물어보셔도 되는데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제가 연준에 갔죠. 정답을 알고 있었으면 혼자 열심히 매매하고 계셨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아두고 뭐 그렇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해석하는 능력의 해석이 더 먼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시장 얘기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